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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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꺼내줘. 레몬 꺼내줘? 응. 알았지. 레몬 꺼내면 안 매울까? 자기 먹어봐. 자기 안 매워. 안 익어. 안 맵지. 매워. 매워. 너 진짜. 서준아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어야 되잖아. 서준이는 누구랑 먹고 싶어? 아빠랑. 진짜야? 감동받았다.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을 거니? 네. 서원이는? 해요. 매운영. 매열, 매열. 네. 아빠. 형. 빨리 안 들어오니까. 딸에. 딸에. 딸 친구 줘요. 준수? 응. 싸움. 싸움. 싸움에 엄마가 다 가지고 가서 친구 줄 거예요. 너네 장난감 다 친구들 갖다 줄 거야. 싸움. 친구 주세요. 도영이니? 도영아. 삼촌이 이따 선물 보낼게. 엄마 좀 다 들어. 아빠가 빨리 다 들어.